당신은 주님과 함께 걸으며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것을 얻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의 저자이자 완성자입니다. 10편 139편에는 당신의 삶의 모든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왜 엉망진창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러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영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 따르면 바울은 널과 방언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유익하지 못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농화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바울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농화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연약함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붙들어 일으켜주시며 당신이 기도하도록 간구하십니다. 저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세상에 대해 연하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는 내 손과 내 뜻과 목적이 예정된 모든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매일 그 말씀을 읽어서 당신의 손과 뜻과 목적이 예정된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제 뜻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당신이 저를 위해 계획하시는 것보다 더 낮은 것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개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순절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에 불이 붙었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동안 이러한 것들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이전의 삶을 버리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휴가를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강력하시고 당신의 책에 대해 확신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불과 바람 그리고 방언 뒤 성령의 취함이 있고 난 후 그들은 한마음이 태웠습니다. 120명이 한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바로 단합입니다. 사탄도 단합과 싸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과 목적이 예정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몇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면 당신이 성취할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 순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뜻은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록하신 당신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신은 값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몸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당신은 모든 뜻을 하나님께 넘겨드렸기 때문입니다.